경기 안양에서는요. 국산 준중형 차량이 수억 원대 외제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어쩌다 이런 사고가 발생했나요? 일단 이 사건이 화제가 된 게 가해 차량이 아반떼 차량이고 피해 차량이 또 고가의 람보르기니라는 이유 때문에 화제가 되고는 있는데 그것보다는 사고의 위험성 이런 부분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주차장 출입구 입구였고요. 당시 아파트 주차장으로 들이받으려는 화물차를 피하기 위해서 가해 차량이 중앙선을 넘으면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오는 람보르기니를 추돌한 사건이었습니다. 외제 차량이 슈퍼카라고 불리는 차량의 만큼 피해가 얼마나 될지 관심이 높은데 어떻게 될까요? 차량 가액이 3억 8천에서 4억까지 잃은 정도의 차량입니다. 그런데 실제 파손 정도도 보니까 이 보도된 사진에 의하면 상당히 많이 파손이 됐습니다. 이게 보험에 가해 차량에 가입한 보험의 보상 범위에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될 텐데 피해 차량 차주도 그렇고 확인하는 내용에 의하면 본인이 또 가해 차량이 가입한 보상 한도 범위 내에 사고일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걸 보니까 다행히 이 가해 차량이 책임질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어떤 사고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람보르기니 차주가 사생활 침해 문제도 언급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일단 이 보도된 영상에 의하면 가해 차량 운전자의 얼굴이 그대로 보도되고 또 굉장히 당황하는 장면이 계속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장면에 대해서 오히려 피해 차량 운전자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피해 차량 운전자가 전체적으로 이 피해로 인한 어떤 보상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한 어떤 개인정보 침해 문제라든가 상당히 배려심 깊은 분인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고가 실제 사고 자체의 위험성, 중앙선 침범이라든지 위험성을 넘어서서 불필요한 관심사로 확대되는 것은 좀 지향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